이번 시간에는 더블네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박사의 4구 부분 중에서 1쿠션, 2쿠션, 3쿠션으로 정렬하고 중대 3구 기본기술 20개 지난 시간에 원뱅크 접시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오늘은 더블네일 기초, 되돌아오기라고도 하죠? 이런 배치가 있을 때 되돌아오기로 치면 확률도 높고 다음 배치도 좋게 만들어서 연속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제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회전을 많이 발생시키는 스트로크 방법은 무엇일까요? 4구를 치다가 3쿠션을 치려고 하면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는데요 초급자분들이 가장 안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회전을 많이 주고 싶은데 회전이 잘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전을 잘 주는 방법 어떤 스트로크로 해야 회전을 잘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배치를 치기 전에 먼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요 힌트를 표시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쳐보고 어떻게 치는 건지 보여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회전을 주고 왼쪽 4분의 1 정도를 맞춰서 조금 위험했는데 이런 식으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맞고 득점하는 것 이것을 되돌아오기 더블 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득점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회전력에 의해서 내 공이 어떻게 가는지 그 부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소된 당구대인데 한 칸, 두 칸 이 방향으로 내 공을 보내는데 코너 깊숙이 역회전을 주고 쳐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공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전을 줄 수 있을 만큼 많이 주고 하나, 둘, 셋 단쿠션에 맞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쳤을 때는 단쿠션에 맞추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한 칸, 두 칸일 때 한 10, 20이라고 생각했을 때 17이나 18 정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회전을 줄 만큼 많이 주고 코너 깊숙이 그러면 이번에는 15, 15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을 줄 만큼 많이 주고 코너 깊숙이 15에서 단쿠션 코너 깊숙한 곳을 쳤더니 되돌아오기가 형성이 되었죠 물론 테이블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15 정도였지만 17, 18에서 가능한 테이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에서 가능한 테이블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테이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0, 10인데 7이나 8 정도에서 3팁 이상의 회전을 주고 쳤을 때 내공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팁 이상의 회전을 주고 이렇게 출발한 곳과 비슷한 곳으로 오죠 그렇다는 것은 2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치면 이것의 절반 정도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 옆 회전 2팁에 코너 깊숙이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회전 옆 회전을 주고 코너 깊숙이 쳐서 1쿠션, 2쿠션, 3쿠션 맞고 이렇게 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 수 있는가 아마도 이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쳤을 때 겨우 더블 네일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 방향으로 치면 이 정도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회전을 3T 위상으로 최대한 많이 주고 단쿠션에 먼저 맞게 그렇죠? 조금 모자랐지만 비슷하게 오죠 이 정도 샘플을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구나 정도 알면 굳이 더블 네일을 칠 때 무슨 숫자를 외운다던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더블 네일을 치기 전에 되돌아오기가 되기 위한 회전력의 정도를 연습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충은 알려드렸는데 스스로 연습을 해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배치를 두고 이렇게 있을 때 더블 네일 되돌아오기를 충분히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내 공을 어디까지 보내야 되는지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공의 왼쪽 끝에서 선을 그어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란 공의 중심에다 대고 궤적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흰 공이 노란 공의 왼쪽을 막고 출발하는 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흰 공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한 이게 지금 공의 크기가 지름이 61.5니까 반지름이 3cm 정도 재잖아요 그러니까 3cm 정도의 오차가 있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똑같은 곳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입사하는 공과 이렇게 입사하는 공은 역회전으로 가기 때문에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득점이 되고 안 되고가 계산착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공의 왼쪽 끝 한 3cm 또는 2c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선을 그어서 선을 그어서 어디로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전을 연습해봤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 코너 깊숙이 보낸 공이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치 또한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네일 자체가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판단할 때부터 신공의 크기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팁의 회전 코너 바로 앞까지 이렇게 치면 득점이 됩니다 2번 흰 공의 크기를 생각하여 원쿠션 지점을 찾습니다 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3번 회전을 많이 발생시켜서 길게 회전력을 유지하려면 임팩트 순간의 순간속도가 빠르고 스트로크의 깊이가 깊어야 합니다 회전을 많이 줄 수 있는 스트로크는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회전을 많이 준다는 것은 중심에서 많이 떨어진 곳을 친다는 것인데 그렇게 치면서도 느리게 치면 중심에서 많이 떨어진 곳을 치되 느리게 치면 회전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큐 끝이 공에 닿는 순간 그것을 임팩트라고 하잖아요 임팩트 순간에 약간의 속도감이 있어야 그래야 회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발생된 많은 회전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짧게 치는 것보다 큐를 내밀어서 길게 내미는 것이 가지고 있는 회전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3번입니다 4번 당점을 올리면 옆 회전이 약해짐으로 이 배치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흰 공이 A의 위치에 있는 경우도 비교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당점을 중단이 아니고 위로 올리면 옆 회전의 관점에서 보면 회전이 좀 약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력이 약하면 3쿠션을 형성하기가 불리하죠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흰 공이 여기에 있을 때와 A 여기에 있을 때 조금 다른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연습해 보면서 깨우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란 공이 이렇게 단 쿠션에서 떨어져 있는 공일 때와 노란 공이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의 공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배치를 두고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가까운 거리에서도 스쿼트를 고려하여 겨냥합니다 이 배치는 회전이 많을수록 득점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회전을 많이 주는데 회전을 많이 준다는 것은 임팩트 속도가 빠르다는 거잖아요 중심에서 많이 떨어진 것을 빠른 속도를 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스쿼트라고 하죠 이 현상이 거리는 가깝지만 임팩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약간 내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약간은 두꺼운 두께를 겨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습해 보면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6번 이 배치에서는 회전이 많을수록 빅볼이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인데 회전이 적으면 원쿠션 투쿠션 맞고 더블 네일이 형성이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쿠션에 대해서 역회전은 들어가고 두 번째 쿠션도 역회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단쿠션을 탔다 하더라도 회전은 많이 죽어 있을 상태입니다 거의 무회전에 가깝게 변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더블 네일이 형성이 되었어도 여기에서 무회전이 됐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죠 그 내용입니다 빨간 공이 빅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 적절한 속도와 당점으로 쳐서 다음 배치도 만들어 보세요 이것을 득점하기 위해 3팁 이상의 회전을 주고 노란 공 왼쪽을 쳐서 이렇게 보냈는데 마침 4분의 1 정도의 얇은 두께를 쳐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4분의 1일지 아니면 4분의 1보다 조금 두꺼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얇게 쳤을 때 4분의 1 정도의 두께라는 것은 이 정도인데 이렇게 쳤을 때 노란 공은 흰 공의 중심과 노란 공의 중심을 이은 선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간 공이 이쪽 어딘가에 쓴다면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섰고 내 공은 이 방향에서 더블 레이를 형성하고 이렇게 맞았다 하면 뒤돌리기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치를 받는 순간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 잘 치면 연속 득점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상조차도 안 되지만 사실 의도한 대로 잘 공이 안 맞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득점에 필요한 배치를 못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또 득점으로 이어가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당구장에서 이 배치를 두고 연속 득점을 의식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연속 득점을 의식해서 쳤고 비슷한 배치가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득점을 못하거나 또는 지금은 노란공이 보이는데 이렇게만 돼도 노란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더블 네일 배치만 연습할 게 아니고 이렇게 득점된 후의 상황도 해결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배치에서는 여기에 들어와야 득점이 되죠 여기는 5앤아프 시스템상 4쿠션째 30 지점이고 4쿠션째 30 지점에 오기 위해서는 3쿠션째 30 지점에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방향에서 3쿠션째 30으로 보내기 위해선 50, 60 출발 30을 향해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방향에서 보면 옆회전 2팁 이상의 회전으로 2분의 1 정도 마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잘못 치면 키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정확하게 키스를 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노란공을 이쪽으로 보내서 키스를 빼야 되지 않을까 시프트인데요 자 그렇다는 것은 두께는 2분의 1보다 2분의 1이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2분의 1이어도 상관이 없겠고 2분의 1로 치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노란공이 장쿠션에 먼저 맞도록 그런 두께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당점은 중단 또는 미세하게 중상단 그리고 회전이 너무 많으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3시 방향 2팁 정도로만 주고 쳐보겠습니다 중대이기 때문에 대대처럼 그렇게 길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와 이런 키스를 내고 말았네요 아 이건 실패였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얇게 쳤어야 되는데 자 이런 배치는 비껴치기를 칠 수도 있고 옆돌리기를 칠 수도 있는데 옆돌리기는 끌어쳐야 되는 좀 부담스러움이 있고요 비껴치기는 이 사이로 빠질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뒤돌리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뒤돌리기로 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온 공은 여기로 가는데 여기로 간 공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안쪽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 정도에 떨어져서 속도가 빠지면 30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안쪽으로 가거든요 목표 지점은 3쿠션째 30 빨간 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3쿠션에 30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네요 이렇게 45에서 15 빼면 30이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노란 공이 살짝 걸리적거리기는 한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게는 2분의 1에 가까운데 너무 세게 치면 노란 공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9시 방향 투팁의 두께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살짝 얇게 빠지나요? 다행히도 맞았네요 자 이 배치는 옆돌리기를 얇게 칠 수도 있지만 빨간 공이 장쿠션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좀 좋죠 그러니까 노란 공 오른쪽을 맞춰서 왼쪽으로 돌리는 뒤돌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4쿠션째 30 지점이니까 3쿠션째 30 여기에 맞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렇게 보내면 43에서 11을 빼면 32 정도인데 이렇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내 신공의 방향에서 봤을 때 조금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야 되고 타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대기 때문에 중대기 때문에 당점을 좀 내려서 치면 얇은 두께를 치면서도 여기까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점을 조금 내려서 한 8시 방향 당점으로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8시 투팁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게 자, 이거는 노란 공 옆돌리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얇은 두께를 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자칫 두께가 두꺼워지면 자칫 두께가 두꺼워지면 키스가 나버리면서 아예 가능성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돌리기로 그래서 이것도 뒤돌리기로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3쿠션째 20에 맞은 공이 이렇게 코너로 향하니까 코너보다 위에 가려면 이 정도에 와야 되겠죠 목표 지점은 15 그러면 요렇게네 요렇게 요렇게 보내면 되겠네요 40에서 14 빼면 16이니까 목표 지점은 그렇다는 것은 투팁으로 여기를 보내려고 했더니 두께가 얇아야 되잖아요 두께가 얇으면 빨간 공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키스가 날 수도 있고 얇은 두께를 치려다가 두께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회전을 좀 올려서 3팁 정도의 회전으로 2분의 1 두께 맞춰서 이렇게 보내면 같은 곳에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빨간 공이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키스 위험도 줄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회전을 3팁으로 2시 반 방향 3팁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 정도 편한 두께 겨냥해서 치면 득점이 되죠 너무 길어지면 이런 식으로 더블 레일 배치 두고 연속 득점까지 하는 연습하시면 실력이 차근차근 착실하게 향상될 것입니다 배치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설명한 내용이 온전하게 의미가 있으려면 저와 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가 중요한 것인데 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하려면 당구 박사가 만든 앱을 이용하면 좋겠죠 무료 버전을 이용하셔도 좋고 유료 버전을 이용하셔도 좋은데 지금 이 내용은 더블 레일 기본이잖아요 더블 레일 기초인데 이 내용을 4구 1, 2쿠션 3쿠션으로 정렬하고 중대 3구 기본기술 20개 여기에 모아서 정리를 해놨는데 더블 레일 파트에 들어가서 더블 레일 첫 1번 여기도 똑같은 게 들어있긴 합니다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무료 버전은 업데이트가 좀 늦고요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면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해서 바로바로 제가 동영상에서 소개한 것을 바로바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은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할 수 있거든요 왼쪽 위에 필기 도구 버튼이 있는데 이거 터치하시면 연습하다가 내가 느낀 거 메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다음에 또 연습할 수 있고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른 거 좀 연습하다 보면 내가 어제 며칠 전에 했던 거 다 싹 까먹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 처음부터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두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연습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당구를 좀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구박사의 유료 앱 구입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블 쿠션을 소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bps로 연습하면 당신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십시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